한글자막 by 한효정 한동안 매체에서 활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위스트 활동까지 멈추니 많은 팬들은 그녀를 걱정하지만 현재의 그녀는 그런 걱정도 전부 짜증이 날 정도로 싫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계속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대로 가면 계약 파기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루카가 아무리 특별해도 대체제가 있을 것이고 저대로 계속 방치해봤자 사무소에는 이익없이 계속 손해만 다가올테니까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